1. 3. 3. 4. 4. 5. 5. 5. 5. 6. 야 근데 쉬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와 ㅈㄴ 어렵네 부시 페이커가 이걸로 피지컬 연습을 한다고? 결과 아니네? 떼! 제발! 케이커 테이크 지우 비교 지우 로제 퍼지 나 자 선 쭉 첫번째 버스 가려면 오래걸려요? 아 이거 손불균데 핫슨스턴 할건데 좋아 아들 진짜 어렵진 않다 이즈모드라 그런가? 야 봇이 뭐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걸? 뭐야 어떡해 나 불꽃남자 턱대만 이딴걸 부러지지 않아 오 나 불꽃 precisely 다 다 그리고 내가 내가 해냈어 뭐야 바로 보스야? 개쉽네 유아형이구만 어? 그냥 귀여운데요? 뭐야? 뭐야? 깼다! 깼어! 야 키티 할만한걸? 아 그냥 ㅈㄴ 어려워 야 여기 슈퍼마리오야? 컵이! 커비! 어? 아 이렇게 가면 되네 별로 안어려운데? 안될거같은데? 님들? 님들? 안되잖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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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1 2 4 5 5 5 5 5 5 5 4 5 5 자, 간다! 간다! 일로와, 일로와 쌍놈새끼야. 장난 안칠게요. 이제 다 왔어! 하나 더 나오겠지? 분명해! 왔다. 아! 형아스 하자님! 이제 안 나오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여기 화면은! 어? 계속 하스나이라!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잠깐만! 됐다! 갓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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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후... 이제 보스인가 봐! 저 These 개전 로 본인 저 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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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좌점 좌좌 아래 아래 좌 공격 뭐야 얘가 설마 끝 아니지? 시바 그럴리 없어 이 게임은 쉽게 해놓을 리가 없어 피해야겠다 레이저 쏠 것 같애 어? 오잉? 거미 나올 것 같은데? 맞지? 어? 끝인가? 어? F**k yeah!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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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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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돼 다야야 죽음에 메아리 있어 저새끼 조심해 해 조심해 어디서 피해 아직 없네 잠깐 된건가? F**k 저렇게 퉁 퉁 오는거? 이거 뭐 어떤 곳이야?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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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는건가?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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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어려워 잠깐만 각성해내나? F**k 왜이러지?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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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임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그래 타이어 지금 꿈이야 이거는 이게 보는거랑 달라 이 게임 진짜 세이브됐죠 그냥 점프로 지나가는거였군요 됐다 뒤졌어 치카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저 진정 그 자체야 자 자 왼쪽 이로는 못가 그러면은 자 시뮬레이션 해봐 왼쪽 벽으로 간다 이러면은 쟤가 점프를 하면 죽는다고 봐봐 그러면 다 시뮬레이션 했을때 쟤가 점프라면 얜 죽어 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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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르다란 딴따르다란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봇이 다 깨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대치 최대치 제발 안뚱 proch 이번엔 보다 비키기 위기 And then again let's do the Mario! All together now! You got it! It's the Mario! Do the Mario! Swing your arms from side to side! Come on! It's time to go! Do the Mario! Dance one step! And then again let's do the Mario! All together now! Come on now! Just... It's time to get out of here! This is for you! I will do the Mario! One more! Here we go! интерес2 Bitte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Но Т remarket 私 это будет Because it's straight Let's do this! Э 我 Э 우아하! 우아하! 하umb 오앍 겠uckles! 겠고요! 중국어 취 status console Dare. หม 으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ㅇ 뭔지.. 툭바비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거야 어? 1회 10개 쟈기 혹시 도전안을 치셨는데 다시 깨주실 수 있어요 니 뚝빼기만 하는 거지? 이게 더 쉬운데? 이게 더 쉬운데? 이거만 하네 미안 야 항상 세이브하면 한 번에 온다? 어 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세요나야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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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 어흐 아흐 알아서 이거 하다가 어 뭐 야 뭔 반쪽이 저래? 어 야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아 그 다음이 문젠데 왠지 일로 가야될거같아 분명히 한적일거라구 아니군 5 시다시! 다 깼다!!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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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넘어가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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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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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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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딩 패키 감사합니다 멋지다 아 첫번째는 솔직히 패턴 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800번 트라이한다? 병신이지 그냥 잠깐 별거 아닌데? 쉽네 아 오른쪽으로 가는거에요? 넌 뭐니? 넌 뭐니? 넌 뭐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으로 보고 피해 드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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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쉬운데? 봇에? 봇에? 게임 자체가 되게 쉬운 것 같애 너무 쉬운데? 와 저게 어떻게 지나가냐? 저 하트블록 없으면? 힐링 이게 보니까 애들이 계속 쌓이네 안 잡으면은 아 아 된건가? 뭐야 이게 뭐예요? 공격하는거 아니지? 오케이 SJ908님 열개 다시 돌아가 아니 아이크 84인 사람도 깨는데 이걸 내가 못 깨겠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부끄려 후... 깼다... 아니인가 깨고가!!! 깼어!!! 별거 아니구요? 아 저게 링크 주셨었네? 와 근데 형님 이거 재밌네요 되게 재밌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거를 공략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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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은 사이코야 된건가? 개새끼 저거 아 위로가면 안되어 형님?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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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허허 존나쉽군 아아! 바다 뒤 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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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실력이 늘었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짝 오른쪽. 여기서 두 개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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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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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py Vlog on the毒. remade coming out. actions against the attack. 우와. 으악.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으악.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이고. 이거. 벼룩틀. 벼룩틀 저거. 야호! 아 희겹치기? 그거였군 근데 이.. 근데 어쩌죠? 희겹치기 같은 잔머리를 안쓰고 저는 그냥 깨버릴 것 같은걸요? 저는 정정당당하거든요 별거 없네? 가다 죽는거 아니겠지? 못참할 것 같은데? 희겹치기 아니 그리고 적에 가는데 무슨 이제 얘를 내가 왜 웃겨야돼? 희겹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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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썸!! 자신감있게 타요야? 존나 자신감있게 하는거 원래 1년간은 그치? 아.... 와 진짜 어렵다 아니 나 이거 맞는거 같은데 지금 뭐 여기 오래 있던 것도 아닌데 has 너의 빛인의 빛으로 인천을 해 자르카 너의 빛은 누구를 죽을까 너의 빛이 죽을까 너의 빛을 죽을까 너의 빛이 죽을까 너의 빛이 죽을까 너의 빛이 죽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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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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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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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씨 팔새끼 잘가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러면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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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키! 렛츠 고! 윙윙윙윙literlek 무照 Hare 살구 역시 백 belle 분ia 죽어라!!! 키쏘오! 내가 키쏘오! 으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ㅏ아아ㅏ하핰 내밀트에 달각했어요!!! 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ll 진짜 headphone. 티박 째bit 혁 족구 찾아오민 challenge 아 진짜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아 진짜 저 요새 방송 텐션도 되게 낮고 되게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나도 되게 방송하면서 마음에 안 되고 그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아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 5일동안 하루 5시간 자고 6시간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진짜 방송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임인데 도와주신 우리 정영이 형 너무 고맙습니다 하유야 너가 내 서툰가 있습니다 진짜 형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내가 깼어 진짜 내가 깼어 내가 봤어 아 진짜 나한테 아 너무 너무 어려웠어서 아 형 나중에 같이 게임해요 아이워너비더 그거 뭐냐 코어비드 텍탄해제 다시 하자 같이 게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개말대가 아니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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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진짜 고마워요 형이.. 형이 안 도와줬으면은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진짜 형 공략보고 많이 깼어 물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하지마 형 진짜 이 재능으로 이거 깨는 사람 없죠? 아이고 판타님 감사합니다 포기 내리는 타요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진짜 근성 어매롭겠어 진짜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나 무슨 대망 탄거 같애 진짜 진짜 이건 뭐야? 컴그레츄울레이션 라이트 유얼네임 비제이 타요 뭐야 나 2800본밖에 안죽었어? 어? 아니 저거 버그 같은데? 한 5000번 죽었어요 저 아 마지막 스테이지만 아 아 그렇네 내가 해냈어 아 오른쪽 길 열려요 노말 깨면은? 오른쪽 길에는 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죽은 숫자 볼 수 있나? 보스러쉬? 아 아 형 영상 없죠? 와 와 보스러쉬 보고싶다 형 보쉬하는거 영상 많이 봤는데 이거 하기 전에도 ㅇ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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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와 개멋있어 형꺼 한번 보자 10분 와 형 그럼 진짜 뭐가 돼요 괜찮아 나 저 형에게 없는 근성이 있잖아 아